시대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임근순 작가 글을 보면서 타임라인을 쭉 읽어가 보니까 지금 작가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2000년에 나와 가지고 작가 강연자 이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제 프리랜스를 한 거죠. 공병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벌써 한 20몇 년 전이 있네요. 임근순 작가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주 수익원인데 이렇게 이제 오늘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세상 변화를 한번 보는 겁니다. 다음 달 19일 11월 19일 방배역에서 임용한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들 상대 특강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평소 궁금했던 것 원없이 여쭤보고 질문들이라고 시간 넉넉히 잡았고 장소도 넉넉히 이렇게 했습니다. 고졸 청년들도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루트로 고졸 노동자 청년을 목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참 독특한 책을 쓰시네요. 임근순 작가가 이제 여기에 임용한 선생님도 한국 고대전쟁 이런 전쟁과 역사 이런 책을 쓰는데 책이 지배하는 시대 같으면 이런 책들이 좀 나갔을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에 임근순 작가가 이 고구려에 대한 책도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2024년 3월 27일 날 동양 철학자 임근순 작가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고구려의 상업국가 면모를 조명하면서 선진문물에 개방적이었던 고구려의 정신을 개성하는 이런 강연을 했다. 청년정치학교 5강 역사라는 면에서 강연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보시면 임근순 작가가 개인 생활을 좀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내 집이 없더라도 이사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한 달에 딱 100만 원 수입만 보장되면 그 기간이 10년만 지속되면 좋은 책을 더 많이 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지친다 정말 도시 빈민독립연구자 저술가 지속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체계시대가 많이 저물었지 않습니까 체계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에 이런 독립저술가들이 수입이 굉장히 궁화할 겁니다. 원래 문인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지만 시대가 이제 많이 젊은 거죠. 문자 시대가 가고 영상의 시대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상을 자주 접하다 보게 되면 뇌의 구조도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책을 더 읽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임근순 작가가 개인적인 생활을 이렇게 공개해놨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맞춰 가지고 임근순 작가가 조금 책이 지배하는 시대를 놓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이 태어나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지금 하고 계신 저술에 대해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껏 페북에 저술했던 내용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또 다른 재능이니까 글을 잘 쓰는 거하고 말을 잘하는 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생활이 어려운 거죠. 생활이 어렵다 해서 그거를 가지고 호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이란 것은 자기의 사적인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50대 대상 한비자 강의를 하시게 되면 후원 계좌를 올리시고 슈퍼챗을 받으면 호명해주며 한 달에 100만 원 선생님 수준이면 금방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낮에는 이제 영국도 여러분들 과거에도 문인들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으니까 낮에는 정권 그래서 직원으로 일하고 이제 밤에는 저술활동하고 그런 분들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책을 가지고 살기는 힘들죠.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의 시장 크기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시장이. 세계 시장이. 그래서 일단 히트를 치더라도 적정한 수입을 올리기 힘들고 그다음 치명적인 것은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책의 시대가 저문 거죠. 문자의 시대가. 할자의 시대가 저물고 영상의 시대가 압도했기 때문에 책을 더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책을 읽는 능력이 계속 태형 계속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책으로 자립을 할 수 있던 시기는 대개 2000년대 2020년 전에 한 2017년 스마트폰 등장 그 이전까지는 좀 인기 작가가 되면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거기를 앞서 걸었던 사람으로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다 운명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뀐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작가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각 년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책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데 유튜브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보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작가 생활을 하면서 또 유튜브를 하고 이런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작가기를 하는 사람은 작가기를 가는 것이고 유튜브 하면 유튜브로 가는 건데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책을 집필하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시대를 좋은 시대를 못 만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왔나 저도 까맣득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책의 시대는 2017년을 전후해서 이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급속하게 축소가 되거든요. 급속하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술 변화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뇌 자체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뇌 자체도 그거는 다시 이제 옛날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작가 생활도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시력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임근섭 작가가 참 최근에 저거는 이제 이분 글을 보게 됐지만 재능이 상당히 있는 분인데 그 글을 쓰는 것도 좀 삐딱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매숙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한별님께서 저희에도 일주일 유튜브 해봤는데 보통 능력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능력자가 아니죠. 여러분도 오늘 오전에 제가 두 편 방송을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실방송만 내보냈지 않습니까. 실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 안 하는 기간에 해보니까 실방송만 내보낼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대본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필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냥 가니 스튜디오를 하나 설치해놓고 필요하면 그냥 내 이야기를 실방에 나오지 않는 콘텐츠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해봤으니까 오늘 방송 마치시고 9시 반 그리고 11시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장기가 훨씬 더 제가 강하거든요. 대본 준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이제 시작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한 번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나라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개인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하려면 일단 사람이 성실해야 되죠. 성실하고 또 좀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구찬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할 수 있는 결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오래오랫동안 무대 중심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시대가 바뀌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계속하려면 지금 삼성전자가 꼭 같은 일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누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가지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출범하는 부분을 귀찮게 여겨가지고 그냥 놓쳐가지고 3분기에 sk하이닉사 7조 원 정도의 여러분들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그 시장을 고스란히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조직을 떠나가지고 자기 손으로 생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항상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서지 않으면 늘 처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를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기술도 변하고 고객들의 선호도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바로 뒤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뒤떨어지게 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 천하이름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M 분야의 기술 격차가 1년 이상 나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400만 명 이상 정도에 한국의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겁니다. 주가가 하락이 돼가지고. 그 변화를 수용하는데 실패한 거거든. 그 뭐 초격차니 우리가 최고니 벌써 그렇게 이러면 고개 앞바닥에 들고 폼 잡으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예 은퇴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산다. 그러면 이런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40대 50대처럼 현업이 뛰거나 아니면 60대가 돼서도 계속 현역에서 뛰거나 뛰고 싶기를 원하게 되면 항상 시대 변화를 읽고 불편하고 좀 어색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자기의 업무 태도 관심 분야 업무 방식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을 기꺼이 수용하는 그런 부진함이라든지 그런 성실함이 없으면 이 시대를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초창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i를 활용해서 방송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실방송을 하다가 또 스팟 방송을 동시에 또 진행하고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아 저게 계속해서 변신을 해 나가는 거구나. 그게 선택사양이 아니고 그게 필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세상에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더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뭐죠 무슨 석유나 이런 것을 많이 물려받은 그런 조상을 두지 않았으면 그러면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게 만고불면에 질리지 않습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부존 자원이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빚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를 유지하면서 일 좀 덜하자. 입만 열음 열면 oecd 평균이 뭡니까 일을 덜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자. 세상에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가면 어떻게 이런 먹고 살고 잘 살게 되겠습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남보다 더 잘해야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실방송도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실방송에 나오지 않는 스팟 방송 그냥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냥 떠오른 대로 그냥 내보낸 그리고 오늘 한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헝그리 정신 항상 부족하게 느껴야 되는 거죠. 부족하게 느끼면 항상 채우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시대가 지금 대단한 시대입니까 지금 보면 그냥 스마트폰 한 대를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만 보면 불만이 많지만 밑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엄청난 시대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과거 같으면 3명의 연구보조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ai를 이미지 생성 ai도 이런 보고 뭡니까 유튜브 분석 ai도 활용하고 그다음 생성 ai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게 다 뭡니까 연구보조원들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세상을 읽고 이해하고 또 전망하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제가 건강관리를 참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도움이 있으시면 그분이 도움이 있으시면 오래오래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지적인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데 방송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리고 여러분 그다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10월 16일 보궐선거 이제 최종 정리했는데 영광군수제외하고 전부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 읽음부터 오건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주회를 펴낸 킹덤북스에서 펴낸 또 하나의 역작인 김동주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가을에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주회 이거는 뭐 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마음 먹고 읽으셔야 될 책이고 그다음에 제가 썼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한국 헌신기 그다음에 와일드 웨스트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대단히 도전자 정신 개척자 정신이 살아있는 애리조나 답사기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좌우익 대결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